도리 쇼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매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양념게장입니다. 총 18개의 양념게장을 선별하고 그 중 5개의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추천 기준은 판매량, 충전, 가격입니다. 판매량과 가격 가성비를 비교하여 합산했습니다. 더 많은 상품 정보를 받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5위 상품입니다. 리뷰 수 646개, 총점 45점입니다. 참기름에 숟가락에 마늘 조금 넣고, 사탕도 조금 넣고, 간장도 넣고, 덩어리는 먹었더니 진짜 맛있습니다. 4위 상품입니다. 리뷰 수 261개, 총점 50점입니다. 3위 상품입니다. 리뷰 수 434개, 총점 53점입니다. 아보카도 양념게장, 비빔밥은 정말 환상의 짝꿍이고, 환장할 맛이었습니다. 2위 상품입니다. 리뷰 수 4245개, 총점 69점입니다. 2위 상품입니다. 리뷰 수 5060개, 총점 95점입니다. 제가 첫번째 먹을 때는, 고이고추를 콩솜솜 살게 썰어서 참기름 한 숟가락 덮고, 순살꽃게장 듬뿍 한 숟가락 덮고, 밥이랑 비벼서 알차게 다 먹었습니다. 18개의 상품 중 탑5를 선정한 기준입니다. 가장 싼 상품은 1710원이고, 가장 비싼 상품은 52,500원입니다. 양념게장의 평균 가격은 26,151원입니다. 다음은 상품들의 리뷰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리뷰 수가 많은 상품은 5060개입니다. 양념게장의 리뷰 수를 통해 판매량을 예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민감피부 화장품 연구원이 만든 비건 화장품 호술로우입니다. 아래 관련 링크를 확인해주세요.